네 안녕하십니까 홍조식입니다 자 에코프로가 다시 또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70만원을 돌파하면서 70만 9천원에 또 마감을 했고 시간 외에서도 1% 넘게 지금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MSCI 편입되기 위해서 62만원에 돌파를 하면 안된다 자 여기에 이제 묶여 있다가 자 MSCI 보다도 주가 상승의 선택을 한 모양입니다 결국은 MSCI에 들어가기 위한 것을 19일 기준이냐 아니면 18일 기준이냐 이거에 따라서 편입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거든요 19일은 62만원 아래에요 근데 18일날로 보면은 65만원이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돼요 그래서 아마 이 기준이 충족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수급대로 가자 자 지금 이 하락장 속에서도 에코프로는 주가가 계속해서 버텼거든요 지수가 여기 떨어질 때는 지수가 안 떨어졌어요 지수가 최근에 4월 중순 이후에 이제 조정이 나오면서 최근 한 일주일 동안 연달아서 지수가 떨어졌잖아요 근데 그때도 에코프로는 그냥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60만원대 전으로 왔다갔다 왔다갔다 했습니다 결국은 이 지지되는 라인이 제가 여러분들께 최초에 말씀드렸던 57만 5천원대요 여기를 지지를 결국 해주고선 반등을 줬다 홍주식의 교육기관 홍스에 대해서는 4월 12일날 에코프로의 최저점이었죠 57만원인데 57만 5천원 부근에서의 매수 타이밍을 봤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매수 타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이 눌림목자리 이 자리가 또 반등의 자리가 된다 이것을 계속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지금 여기 거의 있는 이 파란선이요 여기 거의 있는 이 파란선이요 이 파란선이 바로 일봉상에서 눌림목자리가 되고 자 그리고 또 분봉에서도 하단 분봉상의 이 눌림목자리요 자 여기가 멋진 반등의 포인트가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그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또 한 번 오늘 70만원 넘어서까지 또 멋진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또 반등이 나왔으니까 다시 한 번 또 조정이 나올 때는 또 어디서 사야겠습니까 바로 또 이 자리입니다 자 62만원 이하로 내려오게 되면 분봉상의 매수 타점 있죠 여기가 또 한 번 이 주가를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또 한 번 내려왔을 때에 또 아주 좋은 매수 타점이 되겠죠 지금 보시면 이제는 에코프로는 MSCI 지수 편입은 신경도 안 씁니다 그냥 기업 가치가 좋으니까 나는 나의 길을 가련다 하고선 지금 간다는 모습입니다 자 2차전지 대장 에코프로 10대 대기업 집단 됐다 지금 대기업 집단의 상장사 시가총액 순위가 오늘 발표가 됐는데 에코프로가 무려 7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기업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 LG, SK, 현대, 포스코, 카카오 다음에 에코프로예요 네이버나 현대보다도 더 높습니다 이야 셀트리오보다도 더 높고요 역시 이 에코프로가 2차전지의 힘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자 거기다가 27일 날 내일이죠 내일 에코프로 머트리얼즈가 또 상장을 하겠다는 출사표를 던진다고 합니다 이 에코프로 그룹주의는 악재 2가 아니에요 또 괜히 휘둘리지 마세요 이거 아니니까 2년 전에 카카오도요 카카오 자회사들 계열사들 상장시킬 때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그리고 상장하고 나서 계열사들이 한 개가 아니고 막 3개 4개 5개 계속해서 나오니까 그때서 이제 내려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처음에 상장할 때는 한두 개 할 때는 그게 호재가 돼서 더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코프로 머트리얼즈는 상장하겠다는 출사표가 던지고 이게 순조롭게 되면 올 하반기 8월달 9월달 정도 된다고 하니까 이때까지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뉴스를 보시면 에코프로가 헝가리 양극재 공장을 착공했다 하면서 유럽에다가 이제 에코프로가 진출을 하게 되는데 3,827억을 투입해서 했다고 했는데 이때 뉴스가 4월 24일입니다 근데 에코프로가 그때만 하더라도 4월 24일날 이런 호재 뉴스가 나오는데도 주가는 안 올랐어요 4월 24일이 바로 이 날입니다 이렇게 오늘처럼 70만원까지 올라오는 모습은 아니었죠 자 그렇다면 결국은 MSCI에 편입되는 것은 지금 이제 지나갔다 이것은 이제 에코프로가 그냥 MSCI 지수 편입돼서 그 주가 떨어뜨렸다가 언제 그러냐 그것보다는 그냥 가는 게 낫겠다고 판단을 해서 주가가 이제 또 급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또 오늘도 이 뉴스가 나왔죠 에코프로하고 삼성 SDI 어차피 삼성 SDI의 가장 밀접한 회사가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이잖아요 일전에는 에코프로 BM이 삼성 SDI하고 합작해가지고 또 양극재 회사를 만들었죠 삼성 SDI에서 만드는 2차전지에는 거의 에코프로 BM에서 나온 양극재가 거의 다 들어갔었습니다 자 거의 이제 두 회사가 같이 공조하는 회사였는데 지금은 삼성 SDI 주가는 그냥 그저 그렇고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만 엄청난 상승 랠리가 나오고 있죠 자 여기에 국내 최대 규모의 LFP 프로젝트를 맡았다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 하면은 3원개 배터리의 전세계 1위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LFP가 최근에 각각을 받다 보니까 최대 규모의 LFP 프로젝트도 같이 한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이 뉴스가 상승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 뉴스 갖고 상승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MSCI 지수에 편입되기 위해서 62만원에 묶어놓겠다고 하면은 62만원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또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는 그런 뉴스입니다 결국은 좋은 뉴스는 에코프로는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결국 주가를 올릴 것이냐 안 올릴 것이냐 그 판단은 에코프로의 절대적인 주도 세력이 결국 결정을 하는 것이고 결국 MSCI 지수 편입보다는 상승을 선택했다 또 모르죠 5월 12일 날 발표가 나는데 오늘이 4월 27일이니까 이 27일을 올렸다가 또 주가를 갖다가 조정을 해서 62만원 아래에다 갖다 놓고 편입에 다시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코프로가 이렇게 언제든지 상승하려고 하면은 멋진 상승을 할 수 있다 자 다음번에 올랐다가 주가가 또 조정이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일봉상의 눌림목선이 또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눌림목선 그 다음에 일봉상 매수 타점 그리고 또 분봉상 매수 타점이 오면은 지체하지 말고 꼭 사야 된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다 이겁니다 올라갈 때 따라잡는 것보다는 또 좀 기다렸다가 조정이 나오면은 또 한번 멋지게 매수 타이밍을 보는 것이 좋겠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또 한번 멋진 반등을 잡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또 강력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는 이 분봉 매수 타점 또 일봉 매수 타점과 눌림목 자리에서 이 자리들이 또 일치할 때 강력한 지지와 반등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 확인시켜 드리면서 조만간 곧 올 눌림에서의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래 연락처 있죠 이쪽에다가 에코 프로라고만 딱 써서 보내주시면 이 멋지게 반등 나오는 강력한 지지 타점 매수 타점 자료를 여러분께 연락드리고 카톡으로 멋지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 프로 BM도 오늘 바로 이 일봉 매수 타점에서의 또 멋진 반등을 해줬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에코 프로 BM의 차트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잘 가다가 최근에 조정을 쭉 하고 봤죠 근데 어디에요? 오늘 정확하게 전일에도 말씀드렸어요 전일에도 1차적으로 들어갈 자리는 이 자리다 그랬더니 오늘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딱 찍고 보세요 딱 정확하게 찍죠 정확하게 딱 찍고 슈퍼 급등이 나옵니다 장대양봉을 먹을 수 있는 최저점에서의 매수 타이밍을 알 수 있는 바로 이 지지 라인 바로 일봉상 매수 타점이 또 한번 에코 프로에서도 멋진 반등을 줬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포스코 엠텍에서도 자리에서 또 멋진 반등이 딱 하고 나왔죠 자 이렇게 강력한 지지 라인을 여러분들도 똑같이 차트에 설정해서 에코 프로로 또 한번 멋진 반등을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에코 프로 에코 프로 BM 오늘 멋지게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5월 12일까지의 움직임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어려운 장애 매매하시고 잘 버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